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의 순환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이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도 해임위기에 놓인 건데요. 최남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가 요청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건을 오는 27일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 안전세고 책임 등을 물어 나사장 해임안 상정을 건의했습니다. 코레일 자체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노사가 서로 야합이 된 편의주의 이 부분들이 심각하다고 보여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리더십의 책임과 함께 리더십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는 79건으로 전년 대비 23.4% 증가했습니다. 공문위가 해임안을 의결하면 원희령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나 사장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야 합니다. 나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효력정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 참가한 나 사장은 사퇴하라는 압박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코레일 대표 이사로서 사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꼭 마련을 해야 되고요. 안전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레일 후임 사장으로는 경찰 출신 인사와 전 국토부 관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앞서 LH, 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도 사실상 해임을 통해 새 인물로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입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나명입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